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2021년 사회기출 문제 해설특강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과목은 일반 행정공무원 수업에서는 없어져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설강의를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문제하고 지방에서 친 운전직 문제가 똑같다라고 한 정보를 입술해가지고 그래서 운전직 하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직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진짜로 단 1미리도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운전직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 공부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범위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있는 내용들 그렇게 크게 볼 필요 없고 아주 아주 중요한 이슈들만 하나 두 개 정도만 챙겨보면 되는 그런 수준이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에는 엄청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처음 문제 보시는 분들도 그냥 저하고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정치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와 있죠 맨날 보던 문제예요 맨날 보던 문제 넓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 현상설이냐 아니면 집단 현상설이냐 이거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갑을 보니까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 고유한 활동이다 오 요거 뭐라고 봐야 되겠네 어디 보자 요거는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 고유한 활동이다라고 생각한다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국가 현상설이 되겠죠 국가 현상설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가족 등에서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집단 현상설 되겠네요 집단 현상설 요렇게 되겠죠 오 자 국가 현상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국가 현상설은 정치는 국가에만 나타난다 요렇게 되는 거고 집단 현상설은 정치는 아무데나 다 나타날 수 있다 요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틀린 내용 아니고 그대로 만든 내용 되겠죠 네 왜냐하면 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만들어져야지 뭐가 생긴다 정치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국가 현상설에 의각이 되면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정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만든 설명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시면 의뢰 관점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본다 국가 특유의 현상이 정치다라고 보는 것은 갑의 관점이 돼야 되겠죠 갑의 비의 의뢰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니까 다원화된 현상을 설명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갑과 달리 의뢰 관점은 정치활동의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갑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현대사회는 뭐 간접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게 되면 통치를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걸로 보는 거니까 위쪽에는 갑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맨날 첫날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갑국의 현행선거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이다 현행선거법과 비교해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구 의원 청수는 200명으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 수가 200명으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1조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의 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소선거구 되겠네 소선거구 소선거구가 되게 되면 이거 양당제 촉진이죠 양당제가 촉진되면 정치적인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보면 하나의 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의원의 정수는 2명에서 4명으로 한다 중선거구 되겠네 그럼 중선거구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당제가 될 거고요 다당제가 되니까 이건 소수의견 반영 잘 되겠죠 소수의견 반영 잘 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뭐가 많아 여기가 사표가 많아 사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0개 선거구에서 다시 전체 200명이니까 200개 선거구에서 200명을 뽑는 게 뭐냐면 이게 현행 방식이죠 바뀌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100개에서 한 50개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100개라고 봅시다 2명씩 뽑는다고 치면 100개 선거구에서 200명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정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선거구 개수가 어떻게 되겠네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총선거구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된다 200개에서 100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사표가 많은 쪽은 소선거구인데 소선거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사표는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당제가 촉진되니까 소수의견 반영 잘 된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됩니다 4번 보시면 다수당의 출연 가능성이 커져서 전국안전이 유리하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죠 여기가 맞아요 근데 뒤쪽에 보죠 다당제가 되게 되면 전국안전이 유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분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데 선택지가 어려운 선택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선택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갑자기 이제 사회문화로 또 넘어갔어 자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가 나와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됐죠 우리가 사실은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는 잘 몰라 그런데 보고 읽으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 보세요 사회문화현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말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표면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표면적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밑에 숨어있는 심층적인 뭐가 있다 심층적인 원인 원리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을 받는다 이거 뭐 개방적인 태도가 될 거고요 이건 객관적인 태도가 될 거고 사회문화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진다 상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본다고 되죠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심층적으로 이해한 태도 비판적으로 이해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찰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찰적 태도 그 성찰적 태도가 뭐냐면 이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 자체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탐구 태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객관적 태도 두 번째 개방적 태도 세 번째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성찰적 태도를 갖춰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개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한 개를 물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적이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어? 이건 뭐 이거잖아 바로 딱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 쉽고요 안 한 사람은 거의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보기는 일탈이론을 AC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낙인이론, 안오미, 그건 차별적 교재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것에서 아니오가 돼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낙인이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탈의 원인으로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는가 아니오라고 돼 있으니까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는 건 뭐가 돼야 되겠네? 여기가 안오미 들어가겠다, 그지? 여기가 안오미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냐? 차별적 남았냐? 차별적 교재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A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비합법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제도적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일탈이 발생한다 낙인이론이냐? 이건 뭐가 되겠네? 이건 안오미가 되겠죠 얘는 안오미 그 다음, B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학습한다고 본다고도 했으니까 차별적 교재론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C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이건 어디로? 차별적 교재론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건 B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 틀렸음 자, 그 다음에 B는 A, C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4번도 많이 넣으면 되겠네요 오, 잠깐만 B는 어디가 틀린 거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C는 이래야 되겠네요 C는 B, C와 C는 A, B와 달리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자, 재밌네 자, A, B와 달리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풀었네요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낙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탈 이론 같은 경우에도 맨날 나오는 것들만 나왔죠 그죠? 뭐, 갈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출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기에 되게 수월한 그런 아마 패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맨날 나오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수업을 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파이널 자료 만들어 드렸던 데 보면 이거 비슷한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보기는 형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기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가지고 있네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사형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생명형 들어가야 돼, 생명형 여기는 생명형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여기로 뭐가 들어가겠네 금고 들어가겠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자유형 들어가겠죠 됐죠? 그 다음에 명형형에는 자격 정지가 있고 자격 박탈이 있겠다 그죠? 자격 상실 자격 박탈 이렇게 보자 재산형에 벌금 갈려 볼 수 있다 자, 기역을 보면 기역은 생명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네요 이거 오늘 만든 내용이 될 거고요 리얼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하다 자유형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 다음에 금고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맞죠 근데 이게 구류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 뭐랑? 징역이랑 구분이 돼야 돼 징역이랑 구분되어야 되니까 이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얼에 의해서라고 돼 있죠 자격 박탈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해 선거권이 박탈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당황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모든 기본소에 우리가 사회 공부하는 모든 기본소에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보기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A와 B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나라고 돼 있습니다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갑은 해당 민법 규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기업 보니까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네 위험법률 심판 제청이니까 이건 누가 했겠다 자, 이거 A에다 했습니다 A가 어디냐면 법원이 되겠죠, 법원 법원에다가 위험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죠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여기 돼서 뭐를 못한다? 항구 못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바로 B에다가 그럼 B는 어디가 되겠네? 헌법재판소 되겠다, 그치?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보시면 A는 갑의 신청 없이 기획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누구의 신청 없이 갑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거는 되죠? 왜냐하면 위험법률 심판에 대한 제청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법원이 가지고 있고 위험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신청권은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기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위험법률 심판 제청이나 위험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전부 다 뭐가 되었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해당 법률의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소송 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청구한 니은은 권리구쟁 헌법소원이 아니라 뭐가 되겠네 위헌 심사형이 되어야 되겠죠 위헌 심사형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모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틀린 내용이 되겠죠 A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법원 그 다음에 B가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인데 여기서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뜻인 거냐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원에 있는 관료 다시 말해서 법관을 어떻게 뽑죠 시험장 뭐 로스쿨 가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장에서 뽑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을 어떻게 뽑는지 아시죠 3명은 대통령이 그 다음에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다음에 대통령이 9명 모한다 전부 다 인명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맞는 거는 1번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보기의 표는 A민족과 B민족과는 교류로 인하 두 민족의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떻게 가지고 이거는 좀 응용이 많이 돼가지고 나온 문제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 T시기를 보게 되면 A민족 B민족 뭐가 없어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교류가 없으니까 두 민족이 자기들 고유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플러스 1시기를 보게 되면 어? 뭐가 섞이기 시작했어 요거 어디서 왔다 B에서 왔다 요거 어디서 왔다 A한테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요 시기는 문화가 뭐가 되고 있는 시기 요 시기는 문화가 공존 문화 공존 문화 병존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플러스 2시기를 보게 되면 아 여기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합쳐진 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합쳐진 게 생겼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냐면 세모를 보게 되면 요 세모가 어디 걸로 바뀌었어 여기는 A민족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고 여기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여기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봐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면 T플러스 1시기의 A민족은 B민족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둘 다 문화 공존이 나타났으니까 여기가 틀렸죠 B민족과 달리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T시기에서 T플러스 1시기로 가면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T에서 T플러스 1시기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밖에 없어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여기가 틀렸다가 되겠죠 내재적인 문화 변동이 없어 자 그 다음에 T시기 이후에 T플러스 2시기에 이르기까지 A민족과 달리 B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문화 요소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볼게요 3번 내용을 보시면 자 T플러스 1시기의 T시기 이후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보니까 순서대로 여기에 어디 보자 주거 문화라고 돼가지고 자 볼게요 T플러스 2시기에 이르기까지 A민족과 달리 B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B민족 볼게요 B민족을 보게 되면 어디 갔냐 요거 되겠죠 동그라미 어디 보자 의복 문화 요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동그라미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의복 문화가 될 건데 의복 문화를 보게 되면 B민족은 자기들 것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맞죠 자기들 것 그대로 남아있고요 근데 A민족 같은 경우에는 문화 뭐가 일어나버렸어 문화 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 융합은 자기 나라 문화의 정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A민족과 달리 B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조회가 유지되고 있다 요기가 틀렸다가 되는 거죠 A민족도 남아있다 요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T시기에 비해서 T플러스 E시기에 A민족 문화 변동해서 의복 문화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했다 정말 많은 설명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유지 요거는 뭐가 됐다 문화 동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기는 뭐가 됐다 융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4번이 맞는 내용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 개를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좋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8번 보시면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A, D는 각각 서로 다른 민법의 원칙에 대한다 민법의 원칙 엄청 많이 보고 가는 거 요것도 그냥 그대로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A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A는 뭐가 되겠네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겠네 얘는 원래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게 되면 자기 책임의 원칙은 B로 수정되었다 자기 책임의 원칙 우리가 들어본 적 없지 근데 책임이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 과실 책임 어 과실 누가 과실했을 때 내가 과실했을 때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눈치를 쳐야 되겠지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B로 되었다가 되는 거니까 요거 뭐가 되겠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C는 D로 수정 보완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나온 건 뭐가 안 나왔냐 소유권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왔고 요거 뭐가 되겠네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 되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기획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고 요거는 어디로 계약 공제 원칙이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2번 보면 니은에 따라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이니까요 요거는 아니겠죠 B에 따라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니은에 따라서가 되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C는 소유권에 공공복리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요거는 어디로 D로 가는 게 맞겠지 여기가 D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는 C와 달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요기가 틀렸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 개인의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요렇게 말해야 되니까 답은 1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9번 봅시다 보기에 빈곤의 유형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B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니까 A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태래요 요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뭐가 되겠네 요거 절대 빈곤이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안 봐도 상대 빈곤 되겠네 둘 중에 하나라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A 가구가 뭐가 되겠네 절대 빈곤층 여기는 B 가구가 뭐가 되겠다 상대 빈곤층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보기 1을 보니까 A에 해당하는 가구는 B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둘 다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중위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B의 빈곤선도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오 이건 맞는 내용 되겠죠 중위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B의 빈곤선은 어떻게 봐냐면 중위소득에다가 뭐 곱하는 거 2분을 곱하는 거야 이게 커지게 되면 전제값이 어떻게 되겠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A는 주로 선진국에서 B는 주로 저개발 의사에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틀렸다가 되겠죠 절대빈곤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요렇게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A와 B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빈곤 행위형이다 요거 제가 많이 보고 가라 그랬죠 됐죠 여러분들하고 동영호 모여서 할 때마다 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절대빈곤 상대빈곤 둘 다 뭐야 둘 다 객관적 빈곤 내 느낌에 그냥 내가 뭐 같다 저 친구가 버는 돈보다 내가 돈을 적게 버니까 내가 가난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게 무슨 빈곤이 아니라고 그게 상대빈곤이 아니라고 그걸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 거 니은과 리울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요것도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요것도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자 보기와 같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가지고 있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기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기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문학 수준에서 읽어보면서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선언했네요 다문화주의를 선언했네요 다문화주의 선언 각각의 인종이나 민족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라고도 있죠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을 뭐라고 불러요 모자이크와 같다고 해서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다양성을 뭐한다 인정한다가 되겠죠 이거 문화적 단일성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보면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게 틀렸죠 그 다음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다 그렇지 않죠 당신들 거 그대로 인정해 줄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종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게 되면 읽어보시게 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사회문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쉽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A, B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네 자 A는 갑국과 을국의 양국이 제기한 카리브의 영유권 분쟁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갑국이 을국보다 3백 많은 해양용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나왔다 그렇지 판결 판결했네 판결했다 판결할 수 있는데 한 군데 밖에 없지 이거 어디고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착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러시아가 뭐를 행사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거부권이 있는데 여기 뭐가 되겠네 안전보장이사회가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A는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A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한 재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요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임의적 관할권이 있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임의적 관할권이 뭐냐면 합의했을 때만 재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보면 B는 의사결정 방식에서 강대국의 논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맨날 첫날 나오는 문장이니까 맞는다고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A는 B와 달리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요게 틀렸죠 군사적인 제재는 누가 결정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 그렇게 되니까 사실 틀린 것은 4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기는 A가 1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전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유엔 회원국들만 재판을 해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보기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디 있어요 소득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나로 구성이 된다 와 나 이 문제 봤을 때 눈물 날 것 같았다 엄청나게 강조했던 그런 문제죠 자 여기가 뭐가 되겠네 갱상소득 여기가 뭐가 되겠다 비갱상소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부탁합니다 가 중에서 이전 소득에는 공적연금에 해당이 된다 공적연금은 어디로 연금은 이전 소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 중에서 사업소득에는 배당금이 해당이 된다 틀렸죠 배당금은 어디로 배당금은 재산소득으로 가는 게 맞겠지 요거는 재산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금 일시금이라고 되겠죠 요거 무슨 말이야 일시불로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한 번만 받고 치운다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디로 비경상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예산수립 시에는 예산수립 시에는 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비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를 하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산 사는 게 힘들겠죠 요게 아니라 뭘 바탕으로 가를 바탕으로 요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맞는 거는 1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3번 와 이거 언제적 문제냐 이거 이거 언제 나온 문제냐면 2003년? 2003년 거의 한 2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를 했네요 자 봅시다 허생전에서 허생은 물건을 사들여서 쌓아두었다가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시장 가격이 오르면 되다 파는 형식으로 도로본다 이거 뭐지? 매점 매석이다 그치? 매점 매석 매점 매석을 말하는 거예요 매점 매석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허생이 사들인 물건은 과일과 말총이 있었는데 과일은 재산화 잔치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고 말총은 양반인 필수품인 갓을 만드는 재료였다 따라서 과일과 말총은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뭐지? 필수품이라는 얘기예요 필수품 이게 필수품이라는 얘기고 필수품이니까 탄력성이 어떻겠네?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비탄력적인 얘기하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기억 보시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여기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들어서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겠네?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적은 상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대체제가 적은 상품은 뭐지? 필수품 되는 거죠 필수품 대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과일과 만초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니까 맞는 말 되겠네 생산기간이 길거나 저장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는 다시 생산기간이 길거나 저장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죄송합니다 제가 4번 잘못 풀었네요 이거는 공급의 비탄력성을 말하는 거죠 와 문제 어렵네 공급의 비탄력성을 말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는 수요의 비탄력성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를 말하는 거야 수요 비탄력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티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라 가지고 나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랬다 다음 문제 14번 볼게요 가격 통제 같아요 가격 통제 정부가 A와 B로 가격을 정한 X제 시장과 Y제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X제 시장을 보게 되면 X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시장 가격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쪽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다 최고 가격제가 되겠지 이거는 최고 가격제 이거는 시장 가격보다 어디에서 높은 쪽에서 받고 있으니까 최저 가격제가 될 거예요 내려오는 거 막는 거고 올라가는 거 막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의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A의 사례가 아니라 뭐가 되겠네 이거는 B의 사례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제 시장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 보다 크다라고 되어 갖고 있습니다 자 X제 시장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X제 시장은 거래량이 요정도 되겠지 거래량이 요정도 되고 지금 소비자 잉여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가 요렇게 나오겠죠 생산자 잉여가 요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소비자 잉여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X제 시장에서는 생산자 잉여 보다 소비자 잉여 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요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Y제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봤을 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수요량 여기가 공급량이 되겠지 공급량이 뭐 있네 수요량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정부가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 한성을 정확히 하시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최저임금제를 누구를 보호하는 거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4번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봅시다 다시 정치와 법적으로 갑은 의뢰를 폭행했고 의뢰 고소로 인해서 아래와 같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수사가 시작되고 구속돼서 기소됐네 구속돼서 지금 수사 받은 거야 기소 판결 확정 그 다음에 형집행 종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리을이 뭐가 되겠네 형집행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형사재판을 청구한다 경찰관이라면 누가 검사가라고 말해야 되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국선 변호인의 선임은 니은 단계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다음에 국선 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이 뭐냐면 형사 사건이잖아요 형사 사건이고 생각 이게 형사 사건이면서 변호사의 조력은 어디서부터 수사를 받을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불 받을 수 있으니까 수사가 개시되면서부터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디귿 단계에서 갑이 구속될 경우에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고 난 다음이니까 뭐가 되겠네 공판 중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구속될 경우에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 보시면 리을 단계와 달리 니은 단계에서의 구금은 형사 보상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리을 단계는 여기지 리을 단계는 여기 판결이 확정된 상태 그 다음에 니은 단계를 보니까 구속돼서 뭐하고 있는 상태 수사를 바꾸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단계에서의 구금은 형사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맞는 거는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16번 볼게요 사회문화에서 집단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집단을 분류를 하는 건데 보니까 결합의지가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집단이래요 이거 뭐 밖에 없지 이거 가족밖에 없다 이거 거기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이나 친척밖에 없어 가족하고 친척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의지 간접적인 접촉이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가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가족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가족 가족 학교 회사 때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정당 이거 중앙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통사회의 마을 공동체는 어디에 가까워 여기에 가까워요 됐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17번 봅시다 자 보기에 정치참여집단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갖고 있습니다 자 정치참여집단이면 우리가 세 개 생각해야 되겠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민주정치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서 a와 b가 있다 a는 그들의 이익을 정치 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b를 매개체로 이용을 하고 b도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한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a와 밀접한 상황을 맺는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은 이익집단 또는 시민단체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뒤에 뭐 더 있긴 하겠지 자 보니까 b는 a로부터 정치적 정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획득한다 그러면 시민단체 아니네 이익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가 뭐가 되냐면 b가 정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바로 풉니다 자 1번 보시면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맞는 설명 되겠죠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집단의 특수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것도 맞는데요 b는 a와 달리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은 이익집단과 다르게 뭐한다? 자신의 책임을 진다 맞는 내용 되겠네 자 a는 b와 달리 정치사회를 담당한다 여기 틀렸죠 어디가 틀리냐면 a하고 b는 둘 다 뭐한다? 정치사회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틀린 거 찾는 거면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보실게요 자 보기에 기획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작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있어요 이거 고용지표고 하는 문제제 손대지 말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맞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만 실제로 계산을 할 필요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풀어도 큰 상관없어 자 지금 보니까 조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돼 있다? 일정한 상태 인구 구성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고용지표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가갔다 취업자가 뭘로 변하니까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고용률은 하락을 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화가 없대요 어? 그럼 이거 뭘로 변해야 된다? 취업자가 실업자로 변해야 되겠지 취업자가 실업자로 가버리게 되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취업자가 줄어드니까 고용률은 하락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버리니까 실업률이 하락한대요 그럼 실업자죠 이거는 대체 실업자가 어떻게 되면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면 실업자 한 명 줄어들고 경제활동인구 한 명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값이 어떻게 되냐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락 고용률은 불변 취업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고용률은 불변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하락한다 완전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가 되게 되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고용률은 불변이 되겠죠 고용률은 왜 불변이냐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변화가 없는 상태잖아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니까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갔다고 해서 취업자 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업자 실업자 불변 답은 2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는 GDP하고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플레이터가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나온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가자 자 보니까 각국의 명목 GDP의 실질이 DP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게 가나가 되는 거고 기준연도는 201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2017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지 2019년도 GDP 디플레이터가 무조건 뭘로 나와 100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2019년의 물가 수준은 2017년보다 높다고 하던데 두 개의 GDP 디플레이터가 똑같으니까 물가 수준이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네 2번을 보면 가가 실질 GDP라면 이라고 돼 있어요 가가 실질 GDP라면 가가 실질 GDP라면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높다 여기가 실질 GDP가 되는 거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80분의 120 되겠지 이거 곱하기 100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값이 뭐보다 크게 나와? 100보다 크게 나온다가 돼서 이게 크다라고 돼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가가 명목 GDP라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명목 GDP 되겠네 얘가 명목 GDP면 여기가 실질 GDP가 되겠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019년에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니까 120에서 100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경제성장률이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나가 실질 GDP라면 그럼 이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2020년에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네? 이게 80분의 120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게 뭐보다 크게 나와?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게 나오고 여기는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 나오네? 100 나오게 되는 거니까 물가가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답은 2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 봤을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시험치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풀이 과정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하고 환율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이 아주아주 낯설 거예요 아주아주 낯설 건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지금 보면 나라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 있죠 거기다가 뭐까지 나와 있어? 미국까지 나와 있으니까 나라가 몇 개 나와? 나라가 다섯 개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린 원칙이 있죠 그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기준되는 나라가 있어 기준이 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돼 갖고 있으면 여기는 환율이라고 봐도 되고 통화 가치라고 봐도 돼 대체 선생님 환율하고 통화 가치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라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떨어져서 나라 두 개를 뭐하는 거야 지금 기준이 되는 나라와 떨어져 있는 나라를 뭐하는 거다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봐야 되겠지? 됐지?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한국이라고 해볼게 이게 한국이라고 이게 미국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그대로인데 미국 돈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달러에 천 원하다가 1달러에 천 원하다가 1달러에 2천 원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환율이 올라간 거 맞죠? 됐죠? 그럼 생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보니까 환율이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화 가치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돈의 통화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미국 돈의 통화 가치가 되는 거야 1달러의 가치가 2천 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체 그니까 통화 가치하고 환율 이렇게 쓰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푸는 방식을 보세요 기준되는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 기준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갑국을 보니까 10% 올라갔지? 갑국이 10% 올라갔다 각도가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을국이 얼마냐면 다시 그 다음에 전국을 보니까 전국이 5% 올라갔어요 5% 올라갔으면 정의 한 요쯤 올라갔겠지 됐지? 그 다음에 내려간 걸 보니까 변국이 요만큼 떨어졌네 변국이 요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국이 전국의 을국이 요만큼 떨어졌죠? 자 순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는 거 돈은 내려오면 바람직하다 돈 돈은 내려오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사람도 안 좋고 미국에서 받는 사람도 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재화는 물건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사람도 좋고 미국에서 받는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이제 주로 뭐만 나와 있는 거야?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하고 간단히 볼게요 자 생각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야 하는 갑국의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데 돈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좋다 그랬죠? 갑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오케이 좋아져 이렇게 되는 거야 굿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굿이라고 그냥 쓸게요 갑국 사람들은 돈 보내는 게 어떻게 된다? 돈 보내는 거 겁나 좋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담이 증가했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병국의 통화 대비 을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병국의 입장에서 어디를 보라고? 병국의 입장에서 을국을 보라고 을국을 보면 병보다 을이 위에 있잖아요 요게 무슨 상황? 환율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가 아니라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상승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요기 뭐가 된다고? 요게 환율과 통화가치 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국의 입장에서 을국을 보니까 어떻게 됐네? 통화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보시면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병국의 기업의 대금지금 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 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하면 물건을 받아요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를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니까 돈은 내려올 때 좋고 올라갈 때는 안 좋다 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담이 증가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맞는 내용 답은 3번 됩니다 4번 보시면 전국 기업이 상환해야 되는 미국 달러와 표시 채무 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전국 입장에서 봅시다 전국 입장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돈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원리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다 드리는 건 되게 힘듭니다만 정확하게만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율 문제 푸실 때 특히 이렇게 나라들 여러 개 나올 때 있죠 여러 개 나올 때는 환율하고 통화가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또는 위치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치에서 이 나라 통화들이 각각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걸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십시오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20번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번 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제 문제를 지금 쭉 풀어보는 건데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교과 내용에 워낙 충실하다 보니까 교과 내용에 아주 아주 충실하다 보니까 교과서 구석에 있는 것들도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과 과정에 대한 충실한 공부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잠깐 보셨던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문화 연구를 하는 태도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안 보는 거였거든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크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백전방지 문제로 이런 문제도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운전직이나 기술직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회 공부를 계속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과 과정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풀이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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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